우리 팀 다시 꾸려진 기념으로 사진이나 한 번 찍을까요? 좋아요! 우리 사진 한 번도 안 찍었잖아요. 장소는 여기. 현장? 네. 아니야, 나 됐어. 찍어. 왜 그래요. 좀 찍어, 같이. 일어나서. 자, 이제 쓰일게요. 10초. 10초. 다시 구이다가. 됐다. 이쪽 일 이제 안 하실 줄 알았는데. 아무래도 내가 두 사람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. 두 사람 다 위태위태한 데가 있으니까. 저도요? 몰랐어요? 연근 씨도 연근 씨지만 도 팀장 말이에요. 어쩐지 더 위태해 보여서요. 마치 예전에 김재명 씨 같달까? 모두가 좋아하고 동시에 또 모두가 무서워하는 사람?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. 제가 잘 말해볼게요. 그래요.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. 갈게요. 바로 전자리에다.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한 번씩 더 해드릴까요? 그래서 그는 유행이 moeten 바 modernern 보다가 jen경 씨도 안이 이렇게 이틀에다가 배고 고향이 많아요. 성수할 계약의 삶의